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리코딩 타임스 오늘은 인터페이스 같이 알아볼 겁니다 은총씨하고 이 브랜드는 저희가 처음 해보는데요 프리즘 사운드죠 프리즘 사운드 제가 요즘 프리즘이랑 좀 연관이 많습니다 왜죠? 그렇게 놀라 하시면서 금시초문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공연이 프리즘 콘서트이기 때문에 프리즘 콘서트에요? 네 지금 빨간색과 오렌지를 지나서 노란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지개처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? 무지개 색깔 별로 컨셉을 잡아가지고 그렇군요 프리즘 콘서트 색상에 맞는 식으로 편곡을 하는 건가요? 편곡도 하고 있고 뭐 나름 뭐 색깔을 설정을 해서 하여튼 컨셉 잡아서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프리즘 콘서트를 하고 있어서 프리즘 사운드와 역시 친밀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 회사와는 실제로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습니다 프리즘 사운드는 영국 회사인데 사실 설립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역사와 전통의 그 강호인가요? 오디오 브랜드고요 되게 하이엔드 오디오로 유명합니다 일단 컨버터 같은 거 되게 잘 만들고 그리고 이 라이 이게 지금 오늘 저희가 하는 이 인터페이스 이름이 라이어러 리라예요? 리라 리라? 여자 이름이죠 리라 그 리라 고등학교 있잖아요 있죠 그 신용음 학과 있고 네 리라 고등학교 유명하죠 네 그 이 라이어러가 되게 유명한 제품이었던 게 사실 저는 이거를 그 처음에 친구 작업실 가서 봤는데 어 이거 비싼 거야 해가지고 어 그래 얼만데? 아 이거 200 넘어 아 이게? 그때 제가 처음 봤었죠 아 진짜요? 어 이거 200 넘어 240이에요 이거 비싼 악기입니다 저는 사실 처음 봤어요 아 처음 보셨구나 저는 원래 예전에 좀 몇 번 봤는 생각보다 비싸가지고 좀 깜짝 놀랐었던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한 200 넘어가는 것들은 일단 막 구수도 좀 많고 뭔가 좀 그런 느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그냥 컨버터 느낌이야 딱 느낌이야 앞에는 애초에 캐논 인풋 같은 것도 안 보이고 그리고 뭐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200만 원 이제 넘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그 저기 UFX 생각하고 맞아요 아니면은 뭐 요즘에야 이제 뭐 이제 뭐 벌써 요즘이라 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 뭐 UAD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아포지 심포니 같은 거 맞아요 이제 뭐 그런 거 녹음 시간 있으니까 와 이거 얼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런 가격대 했던 걸 기억은 나요 근데 이제 프리즘 사운드는 저는 사실 접해본 적이 별로 별로 아니라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나름 자 그럼 사이트 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프리즘 사운드 사이트에 들어와 있고요 레코딩 앤 프로덕션 이렇게 되어 있죠 프리즘 사운드 무지 개소리 무지 개소리 네 무지 개소리 네 아니 그게 알 거 아니고 그렇습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컨버터가 유명하죠 ADA 뭐 아틀라스 그리고 이거 오르페우스라는 또 히트작이 있어요 타이탄 아틀라스 이런 건 전부 다 하이엔드 컨버터들이죠 살벌하게 생겼네요 아 마이크 프리앰프 여기 컨버터 진짜 살벌하게 생겼죠 진짜 살벌하게 생겼네요 그 다음에 라이어러1 라이어러2 그 다음에 칼리아 약간 이런 식으로 다 여자 이름 붙이는 그런 식으로 네이밍을 하나 봐요 그러네요 자 이렇게 사이트 상에서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라이어러1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하는 거는 지금 이거 완전 동일한 제품인데 블랙으로 이제 그 여기가 바뀌었다고 해요 패널이 그래서 지금은 이거 그거 기능적으로는 차이가 하나도 없는데 디자인적으로 예전 버전 지금 이렇게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조금 더 세련미가 좀 있죠 까만 게 자 이렇게 여기가 차이가 있구나 라이어러1,2는 이제 입출력 차이가 좀 있네요 네 뭔가 좀 연결할 게 많은 분들은 라이어러2를 가져가시는 게 좋겠군요 네 자 소프트웨어 이거 저희가 지금 깔아놨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아우파? 오파? 뭐 이거 계속 검색해 봤는데 어느 나라 말인지도 잘 안 뜨고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밑에다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찾아보는데 실패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베리파일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저 이거 처음부터 봤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를 실시간으로 그 잡아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파일에 이상이 생겼는지 없는지 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오디오 재생을 하고 녹음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뭐 그 에러나 드랍아웃 같은 게 나타난 부분들을 잡아주는 그래서 우리가 뭐 베리파일 하면 인증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파일을 인증하는 시스템이라고 해서 베리파일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네 요게 이제 그 오디오 소스를 녹음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추가적인 리소스 같은 걸 잡아먹지 않고 기본적으로 구동이 되는 이 그 뭔가 라이어러만의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재밌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시스템이 있대요 네 그래서 그 오디오 그 채널에 오디오 소스들의 퀄리티 컨트롤 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라라랜드 작곡가가 이거 쓰나봐요 오 진짜요 네 이분이 저기 라라랜드 작곡 하신 분인데 이거 프리즘 사운드 거를 사용을 하시나 봅니다 자 테크 스펙 살펴보면은 뭐 여기 여러가지 정보들 제품 정보들 보실 수가 있고요 디테일 스펙 디테일 스펙 한번 클릭해 볼까요 어우 뭐 여기서부터 뭐 엄청납니다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뭐 우리가 사실 궁금한 거는 아무래도 다이너믹 레인지 다이너믹 레인지 이니까 아날로그 아웃풋 클릭해 볼게요 여기 나와 있죠 다이너믹 레인지 115 이것도 약간 그 저기도 그렇잖아요 그 RME도 그렇잖아요 RME도 약간 그 갖고 있는 어떤 하이엔드 이미지에 비해서 다이너믹 레인지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사실 저희가 뭐 말씀을 늘 드리지만 다이너믹 레인지가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참고할 만한 수치인거죠 수치인건데 얘도 사실 하이엔드급의 레퍼런스급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인데 그런 것 치고는 다이너믹 레인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엄청 높은 건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그 포지션 자체가 프로페셔널 오디오 하이엔드 레퍼런스 급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운드를 일단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수입처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9만원 겁나 비싸죠 겁나 비싸죠 겁나 비싸죠 그렇습니다 뭐 약간 마음 먹고 사야 되는 그런 급의 인터페이스죠 그리고 레퍼런스 급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내도 높은 뛰어난 ADDA 컨버전을 스튜디오 또는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편리한 컴팩트한 세시에 모두 담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딱 아예 그 타겟팅을 해줬어요 인아웃 개수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 컨버터 퀄리티가 좋아야 하는 분들 악기 연주나 보컬 로금을 직접 본인이 할 일이 많지 않은 그런 작곡가들 프로듀서들이 쓰기에 되게 좋은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인정받은 ADDA 컨버전 마이크 프리앰프 자 여기에 뭐 다양한 유명인들의 이런 멘트들 보실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 베리파일 방금 전에 봤던 거 그러니까 이게 신기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기한 시스템이고요 테크 스펙 여기 나와 있고 상세 스펙은 아까 저희 봤던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외관 한번 보고 오시죠 자 외관 보겠습니다 자 프리즘 사운드의 리라 원입니다 리라 원 지금 보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냥 여기 시창 요만큼 있고 그 다음에 인스트 이렇게 꼽는 거 그 다음에 아웃프 이건 엔들리스네요 네 얘도 엔들리스인가요 아 얘는 걸리네요 얘는 이렇게 걸리고요 헤드폰 전원 옆면은 그릴 그리고 후면은 후면도 뭐 별거 없어요 많이 없어요 진짜로 네 여기에 뭐 전원 이제 뭐 디지 파워 그 다음에 여기 USB 네 그리고 디지털 인아웃 라인아웃 라인 인풋 마이크 인풋 여기다가 이제 그 저기 캐논 꽂아 가지고 마이크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풋이 진짜 없어 밑에 고무패킹 정도 있고 깔끔 크기 크기는 아주 아담하고 깔끔합니다 네 이게 이제 검은색 패널이 진짜 좀 더 멋있을 것 같긴 네 그렇습니다 뭐가 없어요 사실 네 되게 깔끔하죠 깔끔하고 뭐가 없는 그런 외관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컨트롤 패널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뭔가 화려하죠 멋있죠 네 컨트롤 패널 이렇게 보시면은 인풋 아웃풋 그리고 아날로그 아웃풋 디지털 아웃풋 폰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는 창들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인풋에서 뭐 이거 뭐 라인이냐 뭐 인스트냐 이런 것도 정해 주실 수 있고 그렇네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플랫 뭐 아니면 80kHz 밑으로 깎고 막 이런 것들도 정해 주실 수 있고 뭐 페이즈 위상전환이나 뭐 오버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서 인풋 개인양 깔끔하네요 디자인이 아웃풋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가는 아웃과 그리고 뭐 루팅 같은 거 여기서 간단하게 세팅해 주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패닝 같은 거 응 여기서 다 잡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에서 지금 여기를 뭐 패닝을 이런 식으로 옆으로 돌리면은 옆에만 나오게 되겠죠 자 요게 다에요 그 뭐 여기 버퍼 사이즈를 직접 자기가 쳐서 숫자를 입력해 가지고 음 이렇게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뭐 대충 아무 숫자나 쳐 볼까요 3 3 9 이렇게 쳐도 됩니다 음 진짜요 그냥 막 쳐도 돼요 근데 왠지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같은 그 괜히 기분상 그렇잖아 그쵸 그렇지 우리가 아는 숫자를 넣어야 마음이 편하죠 어 맞게 해서 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샘플레이트 고르실 수 있고 뭐 다양하게 이런 것도 뭐 파일 올려 갖고 베리파일 하실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는 건가 봐 여기다 올려 가지고 베리파일 하면 되나 봐 이렇게 음 좋네요 자 이렇게 퍼트롤 편화까지 같이 보셨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저희 또 오늘의 저희 시연곡인 헤어진 후에 그렇죠 친구로 지내자 마지막 말로 친구로 지내자 네 최근에 또 우리 은총씨가 또 렉타면서 또 명곡 두 개를 발표하셨기 때문에 네 아 그게 저였나요 아 아 아 은총씨를 닮은 뭐 어떤 아티스트분이 네 그렇죠 오셔가지고 네 토요일에 만나자 네 친구가 되자 친구가 되자 아니 친구가 되자가 아니잖아 친구가 친구로 지내자 친구로 지내자 친구가 되자는 좀 뭐야 네 그렇죠 친구로 지내자 네 다음 시간에 친구로 지내자 라고 그러면은 바로 퀄리티가 어떤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구석 뮤지션을 영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에이잉 즐거운 동작 네 네 드릴 네 네 감사합니다.